요즘이.. 요즘에도 레슨을 쳐나요? 베이스 레슨을? 아니요? 그래가지고 뭔가 레슨을 받고 싶은 마음이 들 정도의 어떤 스프레이를 보여줘요 그래서 그.. 그 멜빵을 지금 짧게 냈어요 길면 플레이가 힘든 공란이도의 태풍.. 그래서 사실은 그 어려운 플레이 때문에 이 곡을 여태까지 안 해왔었던 내용이 있었죠 그리고 뭔가 곡이 가사나 이렇게 음미하는 느낌의 곡이어야 하는데 너무 우리 여기서 이렇게 잘 맞춘다 하는 느낌의 곡이기 때문에 좀 피해왔었죠 너무 잘난체하는 곡 같기도 하고 그래서 오늘 드디어 비밀의 화원이라는 제목이 붙은 이유로 하게 됐습니다 아 마이크 바꿔요 참 네 Y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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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 evet 예 예 흔한하게 없던 너는 누구니 그런 삶을 변해지니 넌 빠른 삶을 기억하며 살지만 네가 가져온 그것들을 꺼내 보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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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? You got this? You got this? 더 많은 관심과 사랑해 보여 왜? You got this? You got this? You got this? You got this? 이 장마의 죄가 난 떠올리기 그런 삶이 행복하니 넌 네가 사는 사람들과 놀지만 네가 가져온 것들을 꺼내고 보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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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지, 왜? You got this? You got this? 그지, 왜? You got this? 우리 했 older 때 눈빛이, 눈빛이, 눈빛이 우리는 Влад자 arms, 우린틀 우리는 진짜 우리는, 우리는 cima A-S-A-S-A-S-A-S-A-S A-S-A-S-A-S A-S-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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A-S 감사합니다.